난데? 그러니까 내가 심기일전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난 이 게임이 안 맞나? 이번에 뭘로 해? 좀비?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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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로 묻어갑시다 묻어갑시다 좀비? 에 묻어가면 되지 어허허헴 자 묻어가는 거야 어 상대편 다 절로 갔는데 어? 뭐야 하하하하하 어쩐지 좀비로 들어와지더라 뭐야 뭐야 저수기 우와 시약과 동시에 야 이 새끼 대박이다 시약과 동시에 적취해 내려와가지고 와 대기타고 있다가 저수기 다식물 갔어 지금 일단 1킬 아 죽여버리겠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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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 새끼 돌아왔나? 우리도 그거에 맞는 전략을 짜면 되지 자 러브샷 일단 우리 캡처하러 가요 빨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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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저 새끼 저거 계속 쏘잖아 저거 이건 전투야 이건 전투야 지금 전쟁이야 지금 전쟁 났어 이제 더이상 더이상 죽지 않겠어 아 물론 죽을 수도 있어 많이 죽지 않겠어 숨어 숨어 저 뒤에 있군 일단 연막탄을 여기 뿌린다 어 이 새끼 와 저저기 절로 올 것 같아서 연막탄 뿌리고 뒤로 갔는데 2대0이라니 이 새끼 아까 처음에 나한테 수류탄 던지 그 새끼구만 전투야 우리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 너무 잘하는데 그럼 어떡해 나 지금 뒤따라가 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 얘네들 수준이 레벨우가 틀려 클라스가 그러니까 내가 많이 죽은 이유가 있다니까 얘네 잘하네 얘네 잘한다니까 자 자 앞에 연막 연막 터트려 줬어요 자 레츠 무브 레츠 무브 레츠 와 저 저격수 저 대박이다 저거 존나 멋있다 어 수류탄 나 끝났어 아 수류탄 아이씨 아 상대방이 다 기본캐야 저게 저게 기본캐잖아 이거 빨리 우리 돈 모아가지고 캐릭터 까야돼 6,000원 꼼수로 빠지고 돈 모아가지고 까야돼 이거 캐릭터 까야돼 이거 장비빨이 아니라고 아 이거 장비빨이 밀려 안 돼 야 쟤네 풀템 가지고 덤비는데 어떻게 하냐 아 이 총 자체가 쓰레기인데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봐 이런게 막 낫나는 새끼야 이거 어 이 새끼 여기 온다 장비해서 장비해서 어 뭐야 아 이 새끼 죽은거 아니야? 아이차 아이차 와 죽였다 시장 우와 무빙이 틀려 쟤 애들이 겁이 없어 겁이 어 이거 와 총이 연사가 왜 이렇게 빠르지 쟤네들 연장 탓이라니 연장 탓이라니 어 어? 이번엔 힘들죠? 어? thời 어, 뭐야? 어, 일단 2킬 와... 와, 캡처 캡처 해야되요! 와, 옆이다 옆에 옆에 긴급 탈출! 우후, 큰일날 뻔했어, 와... 뒤를 쳐야되, 뒤를 쳐야되 와... 쟤도 없어, 쟤도 없어, 쟤도 없어, 쟤도 없어 와... 잘한다, 잘해 오, 잘해, 잘해, 어... 야, 우리 캡처 아직 한 개도 못했어? 와, 이렇게 발리냐? 잡았고 그러니까, 던지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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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 나 캡처하겠어요, 캡처 자, 나 캡처하고 있어, 빨리 도와줘, 빨리 도와줘 이쪽으로 도와줘, 캡처, 캡처 캡처하는 놈이 무조건 대빵이야 자, 다 됐어, 다 됐어, 조금만, 조금만 더 밀면 55초야 어,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조금만, 조금만 와, 다 됐다 밀면 48초 저 약간, 약, 약간만 하면 끝나요 아, 나도 죽었어 아, 애들 큰일자 오네 어, 저 약간만 하면 끝나는데 한번만 쫙 밀고 저기 한명만 딱 있으면 끝나는데 네 아, 저 개새끼 저거 자, 가라 가라 아무거나 하나 가라 목개비다, 목개비, 목개비, 목개비 일로 오나? 어, 목개비 간다, 목개비 간다 아, 됐어, 잡았어요 가요, 가요 와, 중앙에 지금 갈 수가 없네, 지금 와, 이럴 수가 자,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나, 나 지금 애들이 아, 조금만 더 40초, 40초, 40초 40초 아니, 몰아서 한방에 가야돼 이거, 따로 따라가면 안 되고 한 5명 모아서 가야돼 5명 와, 33초 어, 33초, 좀 2 2, 4 아, 잠시만 하하핳하핳하핳하핳 지금 됐다, 지금 가면 된다, 지금 가면 아, 22초, 22초 22초, 지금 개새끼들 뭐하는 거야, 저거 아, 한꺼번에 그냥 가지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거! 자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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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마! 조금만 조금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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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와 이씨! 이를 못해갖고 와 이를 못해갖고 저거 와 이를 못해갖고 저거 코인봐라 코인 와 300원 300원 흠흠 나 삼백원 벌었어 야... 이거 뭐... 킬수가 다 엇비스트하잖아 지금 아, 쟤네 팀 다 완전 괴수야 정리다 근데 우리팀에 레벨 높은 애들이 훨씬 많은데 왜 이렇게 못해 애들이? 나는 밥값을 하고 있어 지금 야, 어렵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캐릭터를 좀 딴 거 해 보지 딴 거 뭐 재밌는 게 있어요? 엔지니어 재밌잖아 엔지니어 뭐 하는 건데? 엔지니어 그 저기... 스카이콩콩 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 스카이콩콩을 왜 타 이 나이에 지금 아니 스카이콩콩 타면 먹개비가 못 먹는다니까 어? 애들 다 망한 거 아닌가 지금? 아냐아냐 엘비하고 알비 다시 눌러봐요 엘비알비 동시에 아, 그렇구나 야, 이번에 우리가 많다 근데 저 새끼 잘하는 애들은 다 남아있는 거 같은데 쟤네들 다 친구라니까 뭘로 해? 뭘로 하긴 아무거나 해야지 아무거나? 식물? 나는 신러가 맞는 것 같아요 난 겁이 많아가지고 따라간다니까 우리 이제 둘이서 같이 다니냐고 근데 디펜스인데 둘이서 같이 다닐 필요가 있나? 근데 본진을 여기는 막으면 힘든게 거기다 폭탄을 쏴대니까 안돼요 폭탄을 막 쏴대서 식물 나 썬플라워 아 이거 신캐릭이 지금 한개도 안나왔어 무기도 아무것도 없고 나 저격수할게요 좋아좋아 제장전 하늘을 보고 저 선인장 따라와 선인장 선인장은 있어 오케이 빨근거 어? 아 빨근거 아니네? 아냐아냐아냐 아 저기있다 자 하늘을 보고 비켜 이새끼야 비켜 나 찾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아 얘 아니네? 나는 패셔니스타 선인장이야 패셔니스타 아니 어디갔지? 여기여기여기여기 아 저기있다 패셔니스타 선인장 뭐이게? 양파 날려 양파 저격을 해주지 좋아 내가 여기다가 요걸 깔아주겠어 자 요걸 깔아주겠어 애들이 안오는데 오케이 부셨고 저격병은 이런데서 딱 있으면 되요 야 이거 막기는 좀 괜찮겠는데 저 우리편이구나 어 뒤치게 온다 뒤치게 온다 뒤치게 온다 얘 선플라우는 총이 약해가지고 이게 해바라기시잖아 총이 어 솔라빈 박아나야겠다 어 솔라빈 박아나야겠어 어 저거 뭐야 뭐해 죽었어요? 아냐 나 죽은거 아니고 저기 한 놈이 저기서 오고있어 쟤네 뒤치게 하는 길이 있네 길이 경로가 되게 많아 어 어 솔라빈이 좀 있으니까 기다리자 저기 저거 저거 때문에 저거 안돼 통과가 못해 저게 솔라빈이 엔지니어 하나 들어왔다 엔지니어 어 엔지니어다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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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자 이렇게 힐링을 자 여기다 또 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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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번에 애들 잘하는데 다 애들 들어온다 안왔어요 저스기 지금 개작살 나고있어 지금 나 지금 3연속킬 어 죽였어요 와 나 이거 해바라기 싫어 죽였어 지금 4연속킬 와 해바라기 야 해바라기 싫어 죽이 진짜 힘들데 역시 난 힐러가 체질이야 힐러야 힐러야 힐러로 가야돼 해바라기로 가야돼 4연속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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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좀 되는구만 힐러가 많이 가면 안되지 어 어 어 어 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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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아아 폭탄 맞았어 어 아 제가 제가 치료해주는데 아니 아니 치료를 받으십시오 자 자 치료받아 치료 치료를 받으라고 빨리 자자자 적들이 왔다 자 솔라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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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좋았어 솔라빔 나와 이새끼들아 솔라빔 묵군 피니 유 잉 나도 땡큐 한 번 하고 싶다 누가 구해줬으면 좋겠다 땡큐 내가 알아서 살아날게 나 6연속 킬, 6연속 킬 7연속 킬, 7연속 킬 자, 여기다 깔아주고 아이들을 도와주자 좋아좋아 이분 누구신가? 좋아좋아 좋아요좋아요 재장전 재장전 좋아요좋아요 이거 모바일로 나와도 괜찮겠는데? 모바일로 하긴 힘들지 FBS인데 아이 그래도 나 8연속 킬, 8킬 좋아좋아 8킬 좋아 자 화분 깔아줄게요 자 여러분들 나 9킬, 9킬, 9킬 좋아, 9킬, 9킬 좋아, 9킬, 9킬 좋아 아우, 와아 이거 대박이다 이야아 10킬, 10킬, 10킬 10킬 좋아, 10킬 좋아 아, 이거 막, 이거 막을 수 있겠는데? 좋았어 10킬 좋아, 10킬 좋아 아, 여기 못 올라오게 이렇게 해놨구나 아, 여기 못 올라오게 이렇게 해놨구나 11연속 킬 좋아좋아 11연속 킬 자, 꽃 깔아줄게요 여러분 자, 꽃을 드십시오, 꽃을 꽃을, 꽃을 먹어야지 이렇게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자 이렇게 좀 받으시고 자, 쩔 좀 받으시고 여러분들 아아, 10킬 자,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 뒤에서 제가 서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자, 받으십시오, 자 자,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쩔을 받으십시오 어, 애들 애들 본진, 본진, 본진 님들은 그냥 열심히 싸우시면 됩니다 자, 싸우시고, 싸우시고 어, 적들 들어왔다, 적들 들어왔어 쩔, 본진 어,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쏠라빔 아우 어, 이거, 이거 뺏기겠는데? 45초 남았는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뺏길 것 같애 어, 빨리빨리빨리 살리고 죽는다 좋아좋아좋아 좋아 자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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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우와, 이번판 이겼다 우리가, 우리가 이겼어 아니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애들 또 러쉬 한 번 더, 한 번 더 어, 이번에, 이번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어우, 같이 어, 14초, 어, 근데 지금, 지금, 지금 위기, 위기, 위기 위기, 위기 위기 다 죽여야 돼요, 빨리 빨리 죽여야 돼, 빨리 빨리 죽여야 돼, 빨리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솔라빔, 솔라빔 어, 다시 우윽이, 위기 하아, 우윽이, 위기 와- 좋았어 그래서 나는 터렛을 일단 설치하고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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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왔어 벌써 왔다니까 빨리 자 화분을 좀 뿌려놓을까? 자 화분을 뿌려놓고 자 여기다 터렛을 하나 여기 많으니까 이거 하나 해놓고 이거 진짜 완전 해바라기 씨 이거 대박이다 이거 존나 쓰레기다 힐 어딨어 힐 좋습니다 거기다 화분 깔아놨잖아요 여기도 화분에 있는데 아 화분 죽었어 아 쟤 먹고 있구나 아 힐 힐 힐 힐 힐 해드리겠습니다 자요 힐 자 힐 힐 어디갔어 힐 받다 말고 어디갔어 자 2층에서 좋아좋아요 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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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다 깔고 다 깔고 거기도 깔고 아 나는 이거 힐 힐 체질인가 봐 아 나는 이거 힐 힐 체질인가 봐 오른쪽 계단에서 오는 애들 조심해 오른쪽 계단 어 저 먹었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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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왔어 누가 왔어 없는데 그쪽 맞아요 나 지금 정면에 정면에 지금 딱 솔라빔 솔라오 지금 준비중이예 지금 아 얘네 왜 안올나와 터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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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터렛 좀 치료해주고 뒤뒤 계단 계단 뒤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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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어디있어 저거수 저럴수가 터렛이 터렛이 엉어 자 치료받아요 치료받아요 치료받아 힐 힐 힐 힐 힐 힐 좋아좋좋아 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자 가자 가자 야 우리 이번엔 진짜 잘하는데 1분 57초 남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어 지금 어어 내가 살려주겠어! 자 아 빨바이 살려놔요 빨리 빨바이 힐 힐 힐 자 힐 좋아 좋아 아 쟤도 힐 해주겠는데? 자 힐 너 이만 힐 오케이 자 얘도 힐하고 어 저기 들어왔다 나왔다 솔라빔 아 뭐야 우와 저거 맞았네 어 나 살려주고 있다 누가 야 빨리 살려줘 좋아 좋아 자 화분을 뿌리겠어요 이분의 힐 힐 아 이분도 힐 하셔야 되는데 이분 이분 좋아 힐 하십시오 자 힐 하시고요 자 열심히 싸우십시오 여러분들 자 부셨고 자 이거 왜 공중에 또 있지 아 이건 이겼다 이겼도 이겼어 야 거의 퍼펙트 퍼펙트 애들이 다가오지 못했어 역시나 힐러를 해야돼 힐힐힐힐힐힐 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솔라빙 쏘고 있었어요 끝났어 끝났어 얘네 끝났어 오 나 나 뭔가 마스터했다 좋아좋아 자 마지막 솔라빙 오오 아냐아냐 2초 2초야 어차피 얘네 못해 아니 이게 오버타임 때는 저게 허용이 된다니까 아이 그렇다면 솔라빙 있습니다 아아아아 솔라빙이 킬 자 지금 박사 하나만 죽인데 좋았어 좋았어 잘하고 있어 거의 다 막았어 아 막았다 아아 아 오버타임 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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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자 힐 힐힐힐힐힐 됐다 아아 다행이다 아아 야 요판 잘했다 요판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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